디퍼런트 박테리아 스페이스 이거 좀 재밌는 질문이었어 여러가지 종류의 박테리아 분집들이 리듬, 피로에어, 디퍼런트 유치에어 다른 영양소들을요 여러가지 영양소들을요 그리고 두 명이 설명해 줬죠? 몇몇은 선호한대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리버, 사라알, 그걸로? 지방과 여기서는 중심이 아니라 소재 조금만 잡으시다 뭐가 소재일 것 같아? 박테리아의 먹이 그치, 박테리아 혹은 먹이 그니까 나는 지금 답을 이제 답까지 풀어내고 다시 질문을 보니까 여기서 핵시브로제가 뭔지가 딱 나오잖아 그치? 그렇지 않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 몇몇 단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을 던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후보를 주란 말이야 박테리아일지 먹이일지 아니면 뜬금없이 지방일 수도 있겠죠 그치? 그리고 왜냐면 이제 이 지방이라는 말로 끝내주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 여기서 갑자기 전개가 그 지방으로 살아가는 뭐 박테리아들은 어떤 어떤가 선식을 하면은 먹이가 지방이 중심인 애들이 있는게 대근모겠지? 그치? 됐니? 들어가서 갑자기 떠오르는데 식물성 지방이랑 농물성 지방에 따라 다른 인식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니까 후보를 몇 개를 뽑아놓고 다음 문장이랑 연결고리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니까 다음 문장에서 또 언급하는 거가 있으면 그게 중심조절 확률이 좀 높겠죠 됐어? 오케이? 그게 그들 이제 잘 흐름을 따라가는 방법인 거야 그것부터 잘해라 근데 하지만 그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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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하는 것만은 아니래 싸우는 것만은 아니래 with one or other 아름다운 서로서로 whole food 모르게 먹는게 다르니까 그 다른 것 때문에 지들끼리 싸우는 것만은 아니래 그리고 뭐하기 위해? retain 유지야 어? 우유하네 어 없다 우유하다 뭐를 foot hold 여기 나와있죠? foot hold 발판 in the axis 탈퇴기 탈퇴기 속에서 지들의 발판을 얻기 위해서만 서로 싸우는게 아니라 아 먹이가 달라서 서로 뭐한다는 거야 석테리아들이 먹이가 달라 그래서 뭐해 싸워 근데 싸움의 이유가 먹이만 있는 건 아니라고 쓰니까 그럼 뭔 얘기를 하겠어 또 불쌍은 모르겠지 다른 이유를 얘기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됐어? 너의 장에 있는 벌레들은요 종종 뭐한대요? 연한대요 연한대요 솔직히 여기까지 나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뭐를 다른 것 다른 것들 뭐보다 다른 것들을 네가 하는 것보다는 자 이거 근데 이런 비교 뒤에 있는 동사에 둘을 쓰면은 무슨 동사? 대동사 대동사 근데 그 대동사는 어디있다? 앞에 앞에 있는 문장이 어디있는지 그치니까 뭐하잖아? 어 아 네가 원하는 거랑은 다른 걸 원할 수도 있대 됐어? 됐어 오케이? 나는 과일을 먹고 싶은데 그런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싶은데 장이 원하는 건 또 다른 걸 수도 있잖아 됐냐? 좀 신기하더라 and they are not shy 그리고 그들은 어떠지 않은데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 당당 그렇지 뭐에 대해서? going after their goals 목표 그들의 목표를 뭐하는 거야? go after 달성하는 추구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달성하다 그치? 지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추구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말인거야? 어떻게든 지들의 목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핀란드라고 해석하지 말고 제발 담긴 의미를 생각하란 말이야 너의 장 속에 있는 놈들은 have the only 뭘 가지고 있대? 능력 능력을 가지고 있대 어떤 능력? impact 누구한테? 네 너의 행동과 어디에? 분위기 장이 사람을 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야 by your tree 뭐하고 있어? 수단은 여기 나와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있는건지 바꾸면서 저거를 신경신호를 신경신호를요 어디에 있는? your legacy 미주신경 미주신경이신 뭔지 우리 알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꾼다는 건 안되죠? 그들은 뭐한대요? 바꾼 taste receptor 뭐다 리스트가 뭐하는 거야? 수용 그치 일단 받아들이는 거니까 아 맛을 이제 수용하는 거를 뭐한대? 갈까요 어 바꾼대 방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구나 좀 알면 되겠죠? 그리고 뭐한대요? proceed produce 뭐를 속신성 독을 생산하느라 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 너를 기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독을 생산하는데 언제 네가 먹지 않았을 때 뭐를 그들이 원하는 것들 어떤 것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 됐어? 수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건데 자 여기에 계속 지금 부연적으로 이어지는 말인거죠? 지등이 먹고 싶은 게 아니면 뭐한다고? 독성을 부인 원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면 독을 냅둬어서 사람의 기분을 저어줄게 망가뜨려 그다음 over and release 어 chemical reward 아 받지 보상을 냅둬는데 뭐하려고 만들려고 만들려고 너 그걸 기분 좋게 너가 그렇게 할게 그럼 그렇게 하는 건데 쟤네들이 원하는 걸 그치 지금 내 이 문장 같은 경우 선생님 아까 얘기했을 때 대동사 같은 경우는 그 문장 안에 있대 근데 여긴 없잖아요 없겠지 사실상 그 문장 안에 있다고 봐도 예전에 애콤하러 왔으니까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해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야 대동사 같은 거 잘 파악하려고 됐어? 네 지금 전체적인 스토리가 보이시죠? 여기서는 솔직히 얘기해도 난 왜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나 쏘 그래서 그 박테리아는 어디에 있는 아 네 봉장 안에 어 너의 장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뭐하는 거래? 실제로 자꾸 좀 매니플레이트 한다면 당연히 아셔야겠죠 조작하는 거래 자 그러면 저 말은 되게 중심점이 될 수 있겠지 네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쏘라는 연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It's important 중요하네 이건 중요하네 이게 뭔데? 조정하는 거 조정하는 거 이게 뭔데? 진주여 여기 있잖아 전체적인 This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Because 왜냐하면 It's 이것이 어떤 것이래? 어떤 거래? 너무 어려워 만드는 거 이거를 어떻게? 이걸 이걸 이게 이걸 이게 이걸 이게 이걸 어렵게 만드는 거래 말은 어렵지만 당연히 여기는 것도 보겠어 가짜 이 새끼야 네? 가짜 진짜 멋있어 후 뒤에 후 뒤에 있잖아 아 즉 우리가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거 장이 지 기분 좋으면 좋은 보상해주고 지한테 안 좋으면 막 복붐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왜냐면 이 This 그것이 만드는 거래 어렵게 만드는 거래 뭘 어렵게 만드는 건데? 식단을 바꾸는 거 네 식단 바꾸는 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됐어? 오케이?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근데 일단 갑시다 뭐래? 그럼 그걸 설명하자? The box inside of you 뭐야 네 안에 있는 그 벌레들이 Are playing 놀고 있는 거 놀고 있는 거 You 너를 가지고 Like a big 뭐처럼? 마리오네트가 뭐야 목표가 그 이렇게 이런 줄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달고 하는 거 그거 같은 거 할 때 마리오네트가 그치? 근데 지금 여기는 문장이나 여기는 문장이 어때?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네 So try 뭐 하면서? 시도하면 시도하면 뭐 하는 게 시도하는데? 누구한테? 누구한테? 너에게 뭐 하도록? 주도록 주도록 누구한테 주도록? 즉 네가 주도록 그들에게 그럼 여기 있는 그들은 누가? 박테리 그치 박테리 해야겠죠? What they call? 그들이 갈망하는 걸 그들이 갈망하는 걸 주도록 계속하여 이것이 바로 땡땡땡한 적군입니다 아 그러니까 장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았어야 되는 거였지? 그리고 뒤에서 지금 두 번이나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뭡니까 그러면 4번 희도한 미스는 뭔데 우리는 다 아냐? 아니요 희도한 미스는 뭐야? 때리고 사봐야 돼 이거 약간 그런 거야. 문에 막힌거 그 다음 프라이어는 알죠? 창조고 파이저월 플라이티 뭐야 싸워보다 날아가버려 아니, 선생님이 주로 싸워보다 더 난나면 4번 캐런스틱 방금 거 찍었지 그 다음 믿음, 쓰레드는요? 국수, 누들 눈이 누들이구나 이렇습니다 불안세 생각 안 해 뺄 수 없는 상이라는 거 맞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4번 4번이겠죠 이 4번에 대한 힌트가 될 만한 단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아까 어디 썼어? 조종해요 응, 조종한다는 것도 있었고 당근에 대한 말은 여기 또 류월드가 있었죠 분명히 연계가 되는 단어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답을 찾고 나시면 어디서 근거를 받았는지 한번 점검하세요 네 많이 문제 푸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이쯤 왔으면 9월 달에 다가가고 있으면 틀린 문제, 맞은 문제에 대한 점검도 해야돼 어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하품이 찍찍하냐 진짜 죽일까? 끝